시스템 구축 방안, 플랫폼 구축 전략, 플랫폼 구축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컨텐츠를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고 이후에 신규 컨텐츠를 추가하여 확장 통합 플랫폼으로 시장 리더가 되도록 합니다. 목표기 때문에 아직 없죠? 없는 단계에서 만들고 제휴를 통해서 신규 컨텐츠를 추가시켜서 컨텐츠 마켓을 만들어서 시장의 리더가 됩니다. 단계적으로 목표치를 정해서 단기, 중기, 장기,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이렇게 하게 되면 정확한 구축 목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